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욕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욕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은혜받고 성 Herr 안전해 elo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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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라보레 아버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저씨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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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머니 다 털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가곤 6.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내가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하고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어쩌다가 그냥 내가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전과 섭리 아래서 때가 됨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들어보니까 지금 애원교회는 스타트 25만 전에는 철만이었는데 지금은 1만만 목표가 딱 채워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로 저는 헌신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저게 큰 보물이요 자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45년을 헌신하고 이제는 은퇴목사가 되었는데 서울에 와서 중학생 때부터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입대 전에 이미 신학교 입가생으로 있던 중에 남대문교회에서 열린 전국어린전도협회 주관의 교사강습회에서 강사무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주제로 내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깊은 은혜를 받고 회심을 채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정으로 헌신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기도운동이 많았어요. 오살레 기도원, 한우산 기도원, 여러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가운데 군에 입대를 했고 저녁 후에 1977년 서울의 겨울에 도봉산 제1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고향에 형님 친구분, 형님 동창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제가 이제 여수로 내려가서 개척교회 전도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1979년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짓는데 태풍 칼면화가 불어와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이제 브로크를 쌓고 위에 지붕 3대까지 딱 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초역지였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제 돌산으로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해서 8년간 사획을 하면서 학업과 목회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 가을에 여수로의 전개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광주 무등산 제1기도원에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막 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교회가 막 이렇게 붕을 해요. 섬에 그 돌산 섬이잖아요. 섬인데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기신들도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기신들. 그런데 그런 기신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아유 기신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이렇게 전날 할 때에는 아 나는 가네 하면서 막 그냥 나자빠지고 해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와서 그 귀신이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귀신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주의종이 돼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을 좀 받고 싶은데 능력을 좀 주옵소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려고 무등산 제1기도원에 가서 그때 그 금식기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능력은 안 오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앞에서 짜장면 끓여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그냥 배고파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원 식사 구방이 이렇게 있는데 밥 냄새가 나잖아요. 밥 냄새라도 맡으려고 사삭 꼬리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정말 별다른 능력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40일 머무는 동안에 그 기도원 집회에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원장 목사님 공사진 장례라고 광주 호남지방에서 경찰서장도 하시고 아주 이름난 분입니다. 금식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분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고신교단을 하신 분은 고신교단 이금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리 계셨어요. 그분이 총회장도 하시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시옵소서 사오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영재적인 감독이 오는 거 하면 기억자를 붙여라 그런 감독이 어디다가 붙일까요 주자 밑에다가 붙여라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고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구나 그 마음이 오면서 회개 눈물이 막 나고 쏟아지면서 그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황이 커지고 2021년 3년 전입니다. 12월 달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는데 이미 방강암 수술을 받았죠. 신장 물풍성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또 암 수술을 받게 되니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늘 이뿌로처럼 하던 기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제가 딱 100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은진 목사님 120살까지 살아냐고 여러분 정은진 목사님 푸샵 하신 거 보셨습니까? 말씀을 안 해도 내가 볼 때는 120살 넉넉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배살까지 하는 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았어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치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회복 자체는 잘못돼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때에 그런 애감을 한 탓인지 제가 그때 이번 하루 전날 유언장을 썼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새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울음소리가 구슬퍼지고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그 말이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죽음을 설교하고 장례를 진내하고 죽음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에 딱 자리하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유언장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유언장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쓸만한 말이 없더라고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쨌든 쓰기는 썼어요. A4 용지 한 장에다 딱 타이핑을 썼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 함께한 거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니까 꼭 육심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어떤 노랭이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이분이 남에게 벽을 줄을 모르고 평생을 자기 저것만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묘비에 묘비 속에 묘비명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 하다가 그 지역에서 한악을 하는 어느한테 찾아갔어요. 부음을 얘기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한악자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봤어요. 다 듣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써주는가 하면 유유화하라. 유유. 보들류자. 유유화. 꽃하자. 써서 이제 아들이 좋은 글인가 보다 하고서 받아가지고 묘비 명에다가 암흑에 묘비해 놓고 거기다가 유유화라고 새겨서 나왔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이 한 번 한악자들에 물어봤대요. 그 아무여에 돌아가신 분 유유화로 썼는데 그 뜻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 버들버들 살다가 꼿꼿하게 죽었잖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꼿꼿하게 죽었잖아. 그냥 여러분 저는 평생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중에 제일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지금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는 라면을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길을 기울이고 있다가 나중에 논평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농담이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목해 외길을 걸어오면서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명한 그 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이 이단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핵심이 뭐냐 페리아 기신론을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사단 배상서를 얘기한다. 저도 나름대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이던 비판 강의를 하고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운동 하면서 천사를 동원한다 사람이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면 사병제 11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공기 갔었을 때 교회가 그를 간절히 빌더라. 결과로 베드로를 찾아온 천사가 역구를 치면서 천사가 역사를 하잖아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사단 결박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뭘로 제압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있는데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잘 그걸 역사신학적으로 또 신앙 고백 속에 나와있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기에 나타난 그 내용을 거기에 성구를 다 들어서 논쟁을 했어요. 사단 배상설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은 나영에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다가 수용로 집회인가 해서 한번 원래 그것도 신학적으로 그런 학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비중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 오해가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 의도는 사단에게 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청구하는 모든 배상권에서 원천적으로 다 그걸 제거했다고 하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2단 11을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주루세력으로부터 2단으로 규정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섬겨놓은 교회와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주저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교회는 교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우주적인 교회와 로컬 지역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와 전수적인 교회 지상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성화의 가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이 진정한 보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금동을 하고 있는가 또 보금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제가 제 개인적인 뭐 이런 경험이나 기도 이런 것을 소개한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경한 물이기 때문에 사실 금식기도 할 때도 생명을 내 걸고 한 거죠. 생명을 하나님 이다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원하는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크리스토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꼭 같이 무슨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 똑같이 무슨 목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종교의 의자 말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만인체사장의 원리. 모든 크리스토에는 하나님께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직업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칼빈은 만인체사장을 그 저서에서 기독교 강연에 중요한 저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만인체사장의 원리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칼빈의 신학체계에서는 만인체사장의 원리를 좀 더 확대하고 심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직업소명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나 교육자 전임 사역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 체육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과 헌신으로 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부적인 소명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다.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의식주인 가여장로 나의 보호자로 일컬해졌던 갱글학교의 베비아 같은 전도인 생명권 통역자 모델이 되었던 불쌍 아굴라부 이들은 빛의 경제 보금경제 회복자들로서 전문적인 보금운동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감당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이마귀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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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값진 보물이고 진주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보금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당연한 도리 당입니다. 저는 오랜 목회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군생활을 할 때 군종으로 군인교회를 성기면서 토요일 오후에는 그 당시 초등학교 단위 목사님 최동진 목사님 교화단 총회장도 하셨던 최동진 목사님 인데요. 그 확장주의 교사들과 함께 함께 큰 복을 치면서 부산역 앞에 그 동네 초등동이 산비탈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했고 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은퇴할 때 성교했던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 1호선 석계광장에서 젊은 층인들과 함께 학성기로 오븐메시지 전하고 통성기도 그 광장에서 하고 그리고 사행기 전도 소척자로 개인전도를 하고 배달성서 연구 정삼혈 목사의 52주 성경 교육 김선도 강력교육 김선도 목사의 트리니티 네베기터 성교육 대학생 성교육 10단계 성경경구 사형리 전도 불지 전도 노방전도 추고전도 외첨전도 수도시 전도운동을 많이 했어요. 1995년 5월 16일 혁명일환이 5월 16이잖아요. 그 주일인데 그때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3천 명 초청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가 새벽 5시에 1부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주일날 하루 동안 예배를 10번을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심장이 돼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분들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작년 들에 한 200명 내에 출석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한 100여 명 중고등부 한 50여 명 한 35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3153명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300명이 결신자를 얻고 그래서 우리 교단신문 개혁공부 에도 룩보기사로 이게 전부 기사화 돼서 이렇게 나왔고 또 작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월간 목회에서 진우성수 목사의 선교 전략 이런 주제로 룩보기사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실력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최선의 전도 전략 이었느냐 지금 설교가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까 그렇죠 11시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행정목사님 김호사님이 시신당불 하셨는데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영혼이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있으신 해방선언 중단은 23초 성교에서 정목사님이 유명한 구세군의 일리언 부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정은주 목사님의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은 또는 찾고자 하는 이 감추인 보아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찾고자 하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그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역 복음전도가 그 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입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를 내 심정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